발표하겠습니다. 2017 멜론 뮤직 어워드 탑10 위너! 축하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2017 멜론 뮤직 어워드 탑10 올해 릴리 릴리 럴미로 음악적 변신을 보여주며 트렌드를 리드하는 그룹 위너 올해의 탑10 선점을 축하합니다. 오늘 발로 내 몸을 받아줘 멜론 뮤직 어워드 탑10 아우.. 일단 저희한테 너무 값진 상인 것 같아요. 일단 먼저 가장 먼저 뭐 저희 믿고 맡겨주신 양현석 회장님, 양민석 대표님 그리고 우리 성진이 형 그리고 너무 고생해준 팀 위너 너무 다 고맙고요 그리고 저희가 1억 스트리밍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거 열심히 스트리밍한다고 고생해준 우리 이너서클들한테 값진 보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우리 멤버들 항상 너무 고맙고 부모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한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는 스트리밍 중에서도 멜론에서 듣는 게 엄청 어마어마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멜론 사랑해요 멜론 위너서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